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 לא 눌러주세요! dinheiroご覧 기다리며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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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진 저는 처음에 떡볶이와 같이 먹어요.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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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.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매콤해요 이건 제 국물과 쌀이 많이 빠졌어요 어디서 먹은지? 그는 매운 뼈. earnings. 너무 맛있어 더 맛있네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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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맛 팽이버섯 대파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는데 맛있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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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으면 맛있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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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라이 참기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파슬리 오징어 오징어 먹고싶어요 엔거튀김 오징어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매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먹었어요 오늘의 시간은?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먹었어요